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 지금 벌써 2주차에요 2주차 요즘에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죠 상품이 요즘에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상품이 금방 없어지고 또한 상품이 금방 생기고 또한 여러가지 상품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아시겠죠 네 자 롯데의 업고띠어 일단은 롯데의 신상품이 간편이죠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추가재검사 진단 의심소견 그리고 10은 10년 이내 입원수술 10년 이내 암 뇌질환 심장질환 중대진단만 아니면 보험료가 정말 표준형 이상으로 매우 저렴한 신상품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 위에 보시면 6월 10일날 어저께죠 6월 10일날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모르는 설계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6월 10일날 따끈따끈한 신상품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롯데 업고 뛰어 달려 날아오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유병자 상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보험료를 보여드릴게요 롯데에 드디어 31010 함께 팀장님들 모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보험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롯데의 31010 보험이죠 남성이 7만 7천원 여성이 4만 8천원이라고 하면요 롯데의 덧글림 아니면 3,5호 이런 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구요 DB나 KB손내 보험 현대해상에 비해도 같은 유병자 3,5호 아니면 3,1010 아니면 3,6호 보험이라고 해도 역시 롯데이라고 하면 롯데 껌이라면 롯데 롯데 손해보험 롯데 손해보험이 역시 간편 유병자 보험은 끝판왕으로 타사보다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롯데에서 3월 10일날 어저께부터 간편 보험이긴 한데 각 보험회사에 3,6호, 3,1010, 5,1010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제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신상품 3월 10일날 6월 10일날 나왔기 때문에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롯데 이어서 삼성아지에요 여름철 다빈도 질병 6월 한정으로 진단비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표준식 기준에 우리가 요즘에 고혈압 당뇨도 중요하지만 골다공증 요즘에 많이 걸리죠? 통풍 많이 걸립니다 대상포진 요즘에 많이 걸리죠? 표준식 기준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는데 유병자는 보험료가 좀 비싼 것도 있겠지만 한도가 골다공증 반구자 50만원 통풍도 200이 아닌 30만원 대상포진도 300이 아닌 100만원으로 가입이 됐어요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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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화에서 유병자 보험이 6월달 한시적으로 표준체와 동일하게 골다공증 50에서 묻고 더블로 가 그래서 100만원으로 올라갔고요 통풍 진단비도 30에서 200 대상포진도 100에서 300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5월달에 고지없이 가입이 되는 삼성아재 만성생활비질환 여성 남성 많은 분들이 아실거에요 갑상선 기능저하증, 한지증,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 골다공증, 변변 1000만원 요런 부분들 5년 이내 내가 가입하고 싶은 담보에 대해서 5년 이내 치료력만 없으면 가입이 되고 치료력이 있으면 그 특약만 빼고 가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돈 만원에 그 외도 암, 뇌혈관, 심혈관 어저께 진단바도 오늘 가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입하고 싶은 담보와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면요 요러한 부분들도 일단은 6월달에 한도가 역시 올라갔고 고지없이 가입이 가능한 단돈 만원 봐보세요 30세, 40세, 50세 물론 50세 여성분들은 2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50세 여성 빼놓고는 거의 다 만원대 초중반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요러한 골다공증, 통풍, 대상포진 요즘에 정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라이나 생명 라이나 생명에서 어저께죠 역시 6월 10일날 따끈따끈한 당기납 장기납은 2, 30년 하지만 당기납은 10년 미만시에 우리가 당기납 종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1월달에 신한생명 7년 납입하고 10년에 비관세 혜택 받으면서 해지하시면 135% 농협은 133% 농협 같은 경우는 카드납입도 가능하죠 요렇게 출시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124%대의 동양생명 카드납입이나 6월 10일날 어저께 따끈따끈한 출시가 됐던 라이나 생명의 당기납 종심보험 124.5% 저희 집 당기납 종심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일반 종심보험이나 표준체 355가 아닌 3, 4, 5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유병자나 표준형 보험료 차이가 좀 있을 뿐 황금률은 124.5% 거기 뿐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카드 납입도 가능하니까 카드 포인트도 생기구요 그 다음에 황금률도 두둑하게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사업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탄탄하게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124%는 지금 현재 국내 당기납 종심보험의 끝물이긴 하는데요 일단 3개월만 판매가 되고 그 이후에 8, 9월 달부터는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간 관계로 당기납 종심보험 해지 황금률도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지금 연금보험 IBK 8%짜리도 많이 판매가 되지만 연금보험도 금리가 점점 내려가지 않을까 뭐든지 그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업계의 톱 수준의 탑 수준의 황금률이죠 7년 납입하면 해지했을 때 99% 3년 거치해서 10년에 해지했을 때는 124% 물론 중도인출 추가납입도 되지만 추가납입은 의미가 없고 중도인출 아니면 10년 이상 나는 10년 이후에 해지 안 할 거야 그러면 11년 12년 되면 황금률은 쭉쭉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타사 대비 표준체나 유병자 간편 보험이 일단은 황금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라인화생명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 재가급여에 이어 당기나 종신보험도 생명손해보험 업계에서 주름잡고 선도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망보장에 낸 보험료 다 돌려봐야 할 수 있어요 국내 유일하게 우리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던가 아니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 두 중에 큰 금액을 지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라인화생명 기나비 플러스 종신보험료 사망보험금에다가 내가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까지 전부 다 돌려주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플러스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같이 돌려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나비 플러스형은 사망시 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보험금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겁니다 카드납입은 계속보험료나 초에 선납 할인이 가능하고 초에 계속보험료 9개 카드사 카드납입이 가능하고요 라인화생명 보험 엔루카죠 롯데카드로 만들어서 결제 시에는 최대 보험료 25,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납 할인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까지 횟수가 무제한이에요 감액기간 없고 지급여력 역시 라인화 초대박이고요 감액기간 없이 즉시 보장이 되고 큰 돈 받는 종심보험에서 중요한 지급여력의 톱수준까지 라인화생명은 336.3% 어깨평준 어깨평균 우리가 지급여력이 232%예요 336%는 역시 회사가 탄탄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뭐 지금 335 간편종심보험이나 더 채우는 종심보험이에요 7년 납입하시면 간편 보험은 30세에서 75세까지 표준형은 15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전부 다 돌려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싸지만 내가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같이 주기 때문에 절대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요 뿐만 아니에요 뭐 가입한도도 30세에서 30세에서 60세 61세에서 70세 71세에서 75세까지 가입한도 사망보험금이 측정이 되고요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아니면 표준형 보험 황금류는 똑같지만 역시 간편보험이 보험료는 좀 더 비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보험 335에서도요 10년에 내가 124.5%가 나오고 역시 표준형도 10년에 124.5%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 보니까 병력 있으신 분이거나 병력 없으신 분이거나 똑같이 124.5%로 카드 납입도 카드 포인트도 쌓이면서 2만 5천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년 납입하면 335 같은 경우는 40세 기준으로 21만 8천원 그리고 표준형은 거의 15만원 한 6만원 차이죠 사망보험금만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기나 종심보험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사망보험금도 주기하지만 황금률 단기에 끝나기 때문에 단기나 종심보험의 끝판왕 124.5% 거기다가 카드납입까지 되기 때문에 미친 대박의 종심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KB 손해보험 자 KB 손해보험에도 역시 6월 10일날 KB 대표 상품 방가 심장질환 허혈성 허혈성 노 60세도 31010 심장 업그레이드가 돼서 50세 이상 심장질환 환자의 비중이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93.6%는 50세 이상 심장질환 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 협심증 급성신근경색 심부전 아니면 부정맥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86.4%는 50세 이상 허혈성에 면책이 되는 부정맥 환자 혹은 96%는 허혈성에 면책이 되는 심부전 이런 부분들이 21년도 여기 보면 심평원 세계심장의 날 기념 보도자료로 출처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하지만 심장이라고 하면 모두 다 빈틈없이 보장을 받아야 좋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방과 심장 심장질환의 특정 진단비 심장질환의 수수비 각각 천만원씩 가입이 되시고 부정맥 I49죠 부정맥 중에 거의 50% 이상 진단을 받고 있는 기타 부정맥 천만원 넣어드렸습니다 종합병원 1인실 30 지금 종합병원 30일까지 2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40만원 합산 60만원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삼텐텐 20년 갱신 비갱신 이렇게 가져도 거의 2-3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삼텐텐 보험으로 롯데 손해보험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박남정 박남정 시대 맞아요 박남정 널 그리면 래래래래 다음은 여기 보시면 한화생명 일단은 두 달 전에 동양생명은 판매가 중지가 됐고 그 다음에 교보와 한화생명이 두 달간 판매 중지가 됐다가 교보생명은 어깨 누적 없이 임플란트 100만원 크라운 20만원으로 어깨 누적 없이 출시가 되었고요 다음에는 6월달 한화생명이 드디어 한화생명 여기 보시면 한화 튼튼히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아보장 가입시 1,3번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지사항 그리고 어깨 누적은 인당 이렇게 됐어요 보존 아말감 레진 기타 충전치로는 60세 이하는 15만원 61세 이상은 10만원이고 보철치로는 60세 이하 200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어 타사합산에서 300만원까지 당사는 200만원인데 타사합산은 300만원까지 본다는 거 그리고 임플란트 기준으로는 어 60세 이상 이하는 300만원 61세 이상은 지금 100만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한도가 지금 임플란트 200까지 되는데 어 7월달부터는 150만원 내려가고 61세 이상은 임플란트가 100에서 75만원 내려간다 근데 타사합산 어깨 누적이 300만원 그러면 삼성생명이나 라이나 먼저 가입하고 한화생명 가입하고 그 다음에 교부생명 어깨 누적 없는 걸로 가입하시면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세 이하 50만원 61세 이상 30만원 크라운은 아시죠 전체적으로 금리 씌우는 거 어깨 누적은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운 쪽 원하신 분들은 삼성생명 40만원 먼저 가입하고 라이나 50 한화생명 50 그럼 140이죠 교부 20 그러면 160까지 4개 가입하면 크라운 한 개당 160만원 병원비는 한 60 나오는데요 1년 지나서 100% 1년 전에 50% 근데 60만원 병원비 내고 160만원 받으면 미친 대박이다 근데 3개씩 가입하면 160 곱하기 3개니까 480만원 거기다가 임플란트까지 가입하면 거의 4-500만원 다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들었어요 신한 라이프에서 여성 전용보험 원더우먼 보험이라고 해서 유방암 1억 난소암 1억 자궁암 1억 특정 여성생식기암 1억 이게 통합보험처럼 출시가 되었죠 많은 어 죄송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최대 5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암 1억 자궁암 1억 난소암 1억 유방암 1억 그 다음에 여성특정암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가 40세 여성 20년나 종심보장을 했을 때 11만원 아니 안보험 보험료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비싸지 않아요 왜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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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억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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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1억 남녀, 유방암 1억, 남녀, 남자는 전립수암, 여성은 유방암 요런 식으로 10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요것뿐만 아니고요. 관리하는 여성암 진단비를 같이 넣게 되면 보험료가 17만원, 좀 전에 일반암 여기 1억 넣어드렸고 여성 유방암 1억, 난소암 1억, 자궁암 1억, 여성 생식기암 1억 넣어드렸어요. 그죠? 이렇게만 넣어도 11만원대, 40대 여성기준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 요 5천만원짜리가 생겼어요. 이 여성암 5천만원짜리 관리하는 여성암 5천만원은 뭐냐면 이게 250만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만기축하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5년마다 내가 암에 안걸렸다. 5년마다 암에 안걸렸으면 250만원을 황금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보험료는 드럽게 비싸다. 드럽게. 봐보세요. 이 250만원 5년에 받는데 보험료가 6만5백원입니다. 보험료가 비싸죠. 요 특이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이거 안 넣으시면 10만원대 초반으로 일반암 1억, 유방암 1억, 자궁암 1억, 난소암 1억, 특정여성암 1억 그 다음에 소외감 2천만원. 소외감은 갑기경제대장전망내암. 각각각각 2천만원이기 때문에 갑상소화 2천만원, 대장전망내암 2천만원, 경제성용장 2천만원, 제자리아 2천만원, 갑기경제, 기타피부함 2천만원 이렇게 최대한 1억까지 2천만원씩 5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어저께 역시 6월 10일날 출시가 됐던 백내장 진단비에요. 우리가 수수비 하면 백내장으로 인해서 수술 그 다음에 실손보험에서도 다초점 렌즈 시술을 해야지만 수수비나 병원비나 이런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매일치 같은 경우는 백내장으로 인해서 연간 172만 명이 진단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매리치의 진단비, 백내장으로 인해서 수술 아니에요. 백내장 진단만 봐도 24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농내장으로도 연간 115만 명, 특정 막막질환으로도 약 61만 명 정도. 그래서 매리치에서 야심차게 드디어 지금 6월 10일날 어저께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진단비, 백내장과 농내장 여러가지의 수수비도 안까지란 백내장 강막이십 이렇게 수수비와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수별, 연령별로도 제가 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그런데 최소 만원인거지 거의 50대, 60대 분들은 2, 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보호망이 만원대라는데 2, 3만원 나 안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소 20대, 30대, 40대 분들은 만원에 나오는데 50대, 60대 분들은 2, 3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미리 공지 안 해드린 점 죄송하고요. 2, 3만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으로 인해서 200, 40대까지는 200, 41세에서 50세까지는 150, 딱 50세까지도 150이에요. 그리고 51세에서부터 60세는 100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백내장으로 수습이 아닙니다. 진단비에요. 그리고 특정 백내장 수정체 질환비도 50만원. 그리고 농내장 농내장으로 질병코드 받으면 60세까지는 100만원. 60세 이후로는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3대 안과 질환 200만원. 특정 막막질환 300만원. 각막 특정 질환 100만원 50만원. 특정 눈염증 질환 20만원. 삼출성 황반변성 진단비가 300만원. 그래서 단돈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매체에서 단돈 1, 2만원대에 백내장으로 수습 진단비 1, 2만원으로 백내장 진단 시 200, 농내장 진단 시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dedicated for watching the video. 1, 2, 3, 6, 4, 5, 6, 6, 6, 7, 8, 8, 8, 9, 9, 10, 1, 2, 3, 9, 10, 1, 3, 4, 5, 6, 7, 8, 9, 9, 10, 1, 2, 3, 4, 1, 3, 4, 1, 3, 4, 1, 3, 4, 1, 4, 2, 3, 4, 1, 3, 4, 1, 3, 4, 1, 3, 3. 감사합니다.